좋은 교회 좋은 지미 안녕하세요 김연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다 일곱 번째 강의 여우수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우수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출애굽 여정을 간단하게 다시 보면요. 라음셋이죠. 애굽 땅에 있는 라음셋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신해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탄군을 보낸 것이 실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오직 출애굽 2세대만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민숙이 말씀에서 1차 인구조사에는 1세대들이 개수되었고 38년이 지난 뒤에 2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출애굽 2세대들만이 이 인구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숙이의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는 것은 1세대 그리고 38년 후에 2세대의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세대들이 모두 죽은 후에 2세대들이 2차 인구조사에 개수되지만 오직 거기에는 여우사와 갈렘만이 1세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 40년 만에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너보산이라는 곳은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서쪽에 있는 가나한 땅이 혼이 보이는 그러한 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가 2세대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요. 이곳에서 여우사와를 모세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리고성을 건너가기 직전에 새로운 지도자 여우사와 세워집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5경의 말씀이 여기까지 끝이 나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우사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우사와라는 이름인데요. 히브리어로 여우사. 여우사와라는 이름은 원어로 예수와라는 이름입니다. 여우사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 이름을 여우사와로 바꾸어 줍니다. 여우사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사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이름으로부터 알 수가 있죠. 이 여우사와라는 이름은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약의 이름 여우사와 같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지도를 보시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여우사와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우사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우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여우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우사와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여우사와 앞에 나가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우사와의 전체에 나오는 모든 승리의 전쟁들은 여우사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우사와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시띠미라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탄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탄군들은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어설픕니다. 이 정탄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인들이라면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을 할 때에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무기는 어디에 있는지,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어디로 공격하면 편할 것인지, 이들이 먹을 양식은 어디서 공급되어지고, 이들이 마시는 물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설픈 정탄군들은 들어가자마자 성문에 가까운 성벽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라합의 말만 듣고 나와요.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기적의 역사들과 또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그 역사들을 이 가난한 백성들이 다 들었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져내렸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어지냐 하면 온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들려지죠. 이 어설픈 두 정탄군은 이 라합의 말만 듣고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설픈 것은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짧은 시간에 군인들에게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왕은 이 두 정탄군들을 잡기 위해 군사를 풉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망갈 지혜도 없어가지고 기생 라합이 시키는 대로 겨우 숨었고 이 기생 라합이 시키는 대로 성벽을 타고 도망가지요. 어설픈 정탄군들이었지만 그들은 매우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이 여리고성 그리고 가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들의 말을 듣고 여우수아는 힘을 내어서 이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갈 이 시기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우기가 되어서 강이 불어났고 매우 위험한 그러한 시기죠.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특별히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이 요단강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다가 한 곳에 높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그리고 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다 건너간 후에 다시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한례입니다. 출애국을 할 때에 이들은 한례를 받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한례가 행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은 아직 한례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식인 이 한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가 6월절 절기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고,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잘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6월절을 보내면서 이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6월절을 지킬 때에 이 가난한 땅에서 나는 소추를 먹었습니다. 이들이 6월절에 가난한 땅의 소추를 먹으면서부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이들이 먹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착해야 되는 가난한 땅의 양식이 바로 이들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갈에서 한례와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이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실 이 여리고성은 매우 강한 성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세워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성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입니다. 매우 강한 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강한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좋은 무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좋은 무기를 준비하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신 무기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뿔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세요. 이 당시에 양의 뿔은 나팔로 사용되었는데요. 일곱 개의 나팔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제일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불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호에 맞춰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3천여 명만 선발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3천 명으로 충분히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이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고 뽑고 뽑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간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진멸시키고 태워버렸어야 되는데 그 물건이 탐이 나서 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장막에 땅을 파보니까 좋은 옷과 은과 금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간을 처벌한 후에 다시 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에발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곳에 주둔하며 정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에 기부 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 기부 온은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가난한 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진멸하고 불태우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기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맺자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장합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헌 옷을 입고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포도주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핀 그러한 빵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멀리서 온 백성들인데 우리와 화평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우수하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정말 먼 곳에서 온 이방 민족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조약을 맺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기부 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는 못했고 그들을 성막에 나무떼감을 준비하는 그러한 종으로 삼게 되어지죠. 기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 그들은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귀한 사력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부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 조약을 맺음으로써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부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왕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편성하고 기부 온 민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기부 온 사람들이 여우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우수아가 이 기부 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기부 온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지는데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공격을 하니까 한 번에 이 남쪽 지역들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우수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들을 다 징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우수아 앞에 서서 이 가난한 족속들을 멸하시는데요. 그 표징으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 가난한 민족들을 크게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표징이 되어진 것이죠. 여우수아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힘을 내어 이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해가 점점 어두워지죠. 그러자 여우수아가 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우수아의 명령대로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남쪽 지역을 짧은 시간에 점령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소식이 북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는 하솔왕이 북쪽에 있는 가난한 주민들과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편상하게 되어지고요. 여우수아는 이 북쪽의 연합군을 한 번에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우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난한 주민들을 모두 정벌하게 된 것이죠. 물론 남쪽의 주요 도시들과 북쪽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였지만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가난한 민족들을 다 내쫓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배성들에게 남은 것은 요단 서쪽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라는 것이죠. 여우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배성들은 자신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땅의 지도를 그려옵니다. 물론 요단 동쪽의 땅은 이미 모세와 함께하여 정복을 이루었죠. 그래서 문하세지파, 갓지파, 르벤지파는 요단의 동쪽 편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 편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것이 남아있는데요. 요우수아가 각 지파에게 자신이 받은 그 땅을 지도로 그려오라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서 문하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지파 그리고 유다지파가 자신들의 정복할 땅을 지도로 그려옵니다. 특별히 문하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이 기업이 너무나 적다라고 항의하면서 더 큰 땅을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죠. 이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일곱 지파가 아직도 자신들의 땅을 그려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우수아가 명령하에서 나머지 여섯 지파는 급하게 자신들의 지도를 그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최종적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죠. 물론 이것은 자신들이 받을 땅을 지도로 그려온 것이고요. 이 지도에 따라서 각 지파들이 정복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지도 안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내쫓지 못합니다. 이어서 요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여섯 개의 도피성은 동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가 마련되어졌고요. 어느 도시에서 가든 쉽게 갈 수 있는 대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죠. 이어서 요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땅 안에 레위 자손들을 위한 48개의 성읍을 준비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48개의 성읍에 고로고로 분배하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분깃들을 잘 유지하고 또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나한 땅을 잘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겜에 모입니다. 이 세겜에서 요우수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약속을 받아 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요우수아는 딥나세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쪽을 잘 정복하도록 이끌었던 요우수아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요우수아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요우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우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던 이 장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지요. 하지만 요우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였던 장노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은 바로 그 타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우수아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낯설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머리에 새겨주시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어떠한 내용들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7번째 강의 요우수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